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레블락컵의 리뷰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리뷰가 레블락컵이 늦어진 것은 제품 출시가 위주노 공식 홈페이지나 위주노 대리점에서는 일찍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리뷰를 할 경우에 최근에 유튜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뒷광고라고 하나요 협찬에 의해 사실상 광고성 리뷰들이 많고 유튜브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협찬을 받는 경우는 축가가 없고 필요하면 제가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빌려와서 리뷰를 하고 갖다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실착을 하는 제품들은 제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제품으로 리뷰를 하는 경우고 아니면 그 인근 매장에서 축구용품 전문 매장에서 빌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미주노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 홈 온라인 상에서는 빨리 제품을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고 판매를 시작을 하고 활인도 하죠. 심지어 20% 가까에는. 그러나 전문적인 축구용품 매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 판매가 시작이 돼서 한 달 정도 후에 공급이 돼요. 이게 의도적인 어떤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인지.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설명이 아니라 물론 제품이 입고가 된 상태에서 공급을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차로도 공급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출시 기준이 그래서 미주노 홈페이지에 나온 출시 기준이 아니라 그 공급처 저희 거래처 쪽에 이제 축구용품 전문 매장으로 제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열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줄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빨리빨리 동시런칭이 대부분 되는데 미주노만 지금 유일하게 비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가 저희 돈을 지불하고 매장과 사업가 와서 또 반품을 하고 하면 되겠지만 이제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제품을 뭐 시급을 다투어서 아 리뷰를 해야 될 제품도 아니고 예를 들면 gt라든지 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곧 날코스티드라는 이런 것들은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 리뷰어들이 빨리 리뷰를 해주는 게 좋죠. 구입을 할 때. 그러나 사실은 이런 제품들은 그렇게 구입을 급격히 서둘러야 될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제 리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레블라가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리뷰가 늦어지게 됐고 파란색 원래 리뷰를 했으면 좋은데 런칭 모델이 파란색으로 일단 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흰색 모델이 먼저 지금 입고가 된 상태여서 저희가 이 레블라 커버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사슬만 벌써 3분이 났는데요. 이 레블라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레블라 제품이 4년 전인가요?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과연 이 레블라가 왜 나오게 됐나 일본에 일본 리조로 통해서 왜 나오게 됐냐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미 저희 홈 1년 전에 그 레블라 1,2를 동시에 리뷰를 비교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레블라 1,2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으세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그 리뷰를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블라는 기본적으로 미즈노 축구화의 뭐라 그래야 될까 제자의 철학이 과거에서부터 탈피를 해서 모더니티. 그러니까 현대성의 확보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미즈노는 베어풋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맨발 감각을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되 그 맨발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가 여전히 미즈노는 캥거루 가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캥거루 가죽 이상의 현재 맨발 감각을 실현시키는 소재는 없다고 봐서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되 미즈노 축구화 라인에서 과거에 예를 들면 슈퍼소닉이라든지 웨이브컵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 모델들이 단종이 된 상태여서 모렐리아2와 네오로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추가 하는 모델로서 기획이 됐고 그 기획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모더니티죠. 왜냐면 모렐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어디까지나 클래식한 스타일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에서 지금 코파 문디알이 있고 클래식 모델로 코파 문디알의 변형 모델로서 코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로로라는 모델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코파가 갖고 있는 소재의 특징 캥거루 가죽이나 천연 가죽을 사용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코파와는 다르지만 모던티틀을 가미해서 제품을 조금 더 현대적 기술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 차원에서 보면 레블라는 미주노의 모렐리아2나 네오와는 성격이 다른 모델로 갔었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개발 컨셉이었고 그 컨셉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캥거루 가죽은 100% 활용을 하되 거기에 어떤 현대적 기술을 가미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이루어졌던 게 그 CT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CT 레블라1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에서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스케일러턴처럼 되어 있는 구역되어 있는 구역에 예를 들면 그 뭐죠 어 CT프레임이 들어가있죠 메모리폼 일종에 들어가 있는거죠 근데 사실은 이 레블라는 물론 그 소재가 메모리폼이 어퍼 안쪽에 라이닝 패딩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딩은 그 천이잖아요 아 스폰지잖아요 얇은 스폰지 이런 뉴발란스 모델은 그냥 안쪽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폼 같은게 아니라 얇은 스폰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올록불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소재를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스폰지를 메모리폼이라는 걸로 대체를 했다 이게 미즈노가 핵심적으로 다뤘던 부분이고 물론 그 말고도 이제 모렐리아나 메오에서 볼 수 없었던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스테빌리티 스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그루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모델에서는 사실 로테이션 리브라고 할만한게 없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에스티 텅이라든지 스트레츠성 소재를 갖고 있는 거라든지 뭐 뭐 뭐 여러가지들 이제 안정형 스터드들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스터드라 해서 스터드 안쪽에 까맣게 보이는 요 심처럼 박혀있는 것들 요런것들이 새로운 기술로서 레블라가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도 이 제품이 사실 혼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사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스트 형태는 원투까지만 가더라도 새로운 일본 중고등학생들 1500명 정도의 샘플을 통해서 만들어진 라스트를 사용해서 모레자2와는 완전히 다르고 네오랑도 다른 착화감이 이루어진 핏감이 만들어지는 좋은 축구화를 만들었었죠 근데 요렇게 원투까지 사실 오면서 이제 비교적 괜찮다 가 3에 오면서 완전히 신발이 망가지죠 망가진 요소는 역시 핏감의 변화 착화감의 변화가 가장 큰 요소라고 봤고 아마 3부터 여기에 하프워드 방식에서 인조가죽이 2에서부터 들어가는 인조가죽이 포함되는데 뭐 이유는 역시 무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천연가죽이 아무래도 무거워지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원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무게로 본다그러면 한 230g 정도 이렇게 아마 나갔을거에요 230정도 나갔던거 같은데 그 무게감이 이제 줄어든게 215g 레블라3 레블라컵 직전 모델에서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가 드디어 레블라컵에 와서 현대 거의 이제 오렐리아 미즈모제품은 최상급 모델에서는 다 200g으로 다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놀라웠기는 해요 그 자체로 보면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티프레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가서 미즈노축구화에 모더니티가 추고된 모델로서 역시 그러나 캥거루가죽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발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화에서 만들어졌던 제품이고 그러면서 스터드라든지 아웃솔플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개선들이 있음으로써 높은 축구화의 안정성이 달성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티프레임의 기능 이런거는 우리가 실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요 레블라컵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레블라컵에 들어가 있는 저반발 고반발 스폰지라는 폼도 역시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공을 실제로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패딩의 두께는 착화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터치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레블라컵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레블라라는 축구화가 미즈노에서 차지하는 어떤 개발방향 추구방향 그 축구화의 그것들은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레블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에요 그래서 MIG MIG 모델이고 그래서 가격도 299,000원인가 국내 출시가격이 굉장히 높죠 일본에서는 물론 24,500원이어서 제가 미즈노 MIG 제품들 얘기할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고 봐요 물론 최고급 모델이라는 것은 좋고 해외에서도 유럽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객으로 팔리니까 미즈노 측에서 보면 MIG 제품들에 대한 공급 가격 자체가 일본에서부터 조금 높다고 예상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사람들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경제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임금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인도네시아산에 비하하면 임금수준이 훨씬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제품을 30만원 돈의 소비자가격을 책정할만큼 과연 일본에 있는 일반 미즈노 같은 미즈노가 스포츠용품 대기업이라고 알 수 있겠죠 대기업 정도의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 아무리 핸드크라프트에 높은 장애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지급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 제품의 공급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국내 출시가격이 적정 싸느냐 그거는 늘 미즈노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하나를 제외하고 이 제품 자체로의 완성도 라고 하면 역시 레블라라든지 네오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완성도는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요 제품 자체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신고 어떻다 둘째치고 우선 레블라라는 제품의 특징을 구현하는 방식 그리고 미즈노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축구화를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이 축구화의 개발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철학은 이 축구화 하나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것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맨발 감각을 유지하고 물론 이런 측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정말 뛰어난 제품이냐 하는 것에는 약간의 의문이 따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보게 될텐데요 우선 이제 제가 이 제품에 예전에 모렐리아 저희 레블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파트별로 하나씩 파트별로 하나씩 짚어볼 예정인데요 우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신발의 라스트 전체적인 라스트는 미즈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과학적으로 고려가 된 라스트다 이런 의미 말고는 크게 엔지니어링 라스트라고 해서 그거 할 건 없죠 미즈노만 이런 라스트를 얘기를 하고 사실 아디다스와 나이키에서 GT가 나오고 호스티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축구가 라스트가 엔지니어링 라스트 라든지 새로운 해키지 라스트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죠 그러나 미즈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라스트인데 이 제품을 착용을 하면 라스트 착용감으로만 본다 그러면 미즈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렐리아2에 라스트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라스트의 전체적인 발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여유가 있는 형태다 네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제품은 네오2와 그 다음에 모렐리아2의 중간 형태의 라스트라고 보는게 맞느냐 아니면 모렐리아2 쪽에 가는게 맞느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신어본바로는 지금 네오2나 3는 조금 넓어졌으니까 3랑 약간 비슷한 감이 들 정도 얘 라스트니까 상당히 절충이 됐는데 기본 라스트 형태는 어쨌든 모렐리아2의 라스트를 기본으로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그러한 라스트를 기초로 해서 축구화 전족부는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는 앞쪽은 다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이 미주노 라인 럼버드 로우가 시작되는 이 앞부분에서부터 반대편을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는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이어서 이렇게 축구화를 반으로 쪼개서 접합을 시키는 방식을 보통은 하프오드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뉴발란스도 여기 앞쪽 전족부쪽은 다 캥거루 가죽이고 반 이상은 전부 다 인조가죽인데 역시 인조가죽을 쓰는 것은 경량화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 드렸지만 레블라3에서 무게가 215g까지 줄어들었다가 드디어 200g까지 결국 맞췄는데 거기에 가장 큰 능력을 미치는 것은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인조가죽을 썼는데 인조가죽을 쓰면서 여기에 사용된 인조가죽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끈적끈적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조가죽이에요 요게 네오3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오3를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좋은 인조가죽 굉장히 부드럽고 천연가죽 그 못지않은 정말 좋은 가죽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딱 적합한 그런 인조가죽이어서 공을 그러니까 차고 차는 상태여서는 모르겠지만 공이 세공이 있고 표면이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공이 어퍼가 아주 그러니까 공의 표면이 닳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매끈한 공에 요 그거를 문질러 보시면 요렇게 공에 요렇게 문질러 보시면 요게 약간의 끈적끈적한 마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런거를 쫄깃하다고 표현을 하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느낌을 주는 인조가죽 표면입니다 그래서 이 인조가죽은 미주노가 사용하고 있는 인조가죽은 굉장히 좋은데 요 인조가죽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조가죽 안쪽에 지금 요렇게 그 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메모리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웃사이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웃사이드에 안 들어가 있고 인사이드에 들어가 있는데 인사이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상 이루고 있는 인사이드에 해당되지는 않으니까 인프론트 쪽에 해당이 되니까 인사이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조가죽에는 에프티 그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프티 그립은 말 그대로 미주노의 레블라 제품의 가장 큰 키 컨셉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바로 퍼스트 터치 편안한 퍼스트 터치를 만들어주는 그립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에프티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발 입구쪽에 보면 이렇게 에프티 그립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에프티 그립이 만들어져 있고 이 에프티 그립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조가죽이나 이런 제품에 비하면 약 1.3배 정도 그러니까 1.3배 그러면 굉장히 높으면 사실은 30% 정도의 볼 그립성에 향상감이 있다 이런 표현인데 과연 사람의 발이 순간적인 공마철에서 그 정도 1.3배 그립성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수치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의 감각이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 30% 정도의 그립성의 증가가 선수의 기술 향상이라든지 볼 토치여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위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레블라의 결국 레블라 커브라는 이름이 그 이제 모델명이 변경이 됐는데 레블라에서 커브로 넘어오면서 역시 레블라의 가장 특징은 어쨌든 캥거루가 안쪽으로 메모리폼이라는 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전 레블라 1, 2, 3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메모리폼이 들어갔어요 메모리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스폰지를 이렇게만 넣어도 지금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 수많은 메모리폼을 인사이드 전체에 도포하고 그 다음에 인프론트 앞쪽 축과 여기 전척부 쪽에서 다 도포했으면서도 무게는 200g 대로 맞췄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획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메모리폼에 축구화의 상단부 상단부 바깥쪽으로는 고반발성 그 다음에 어퍼의 안쪽 그러니까 어퍼의 상부 바깥쪽으로는 고반발성 하단쪽으로는 저반발성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만져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진다고 하면 이 메모리폼을 손가락 두 개로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봐야 되는데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이 다르냐 말씀드렸지만 인사이드 쪽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보는 거나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보는 거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수치로 강도가 20-30분 차이 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충분히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봐도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한데 이 말랑말랑한 정도가 앞쪽에도 이렇게 눌러보면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바깥쪽에서도 못 느껴요 그러나 이 자체로 봐서는 지금 바깥쪽 표면부분 쪽과 안쪽에 있는 라이닝 처리되어 있는 부분상에 잘 안 보이나요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죠 큰 의미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에프티 그립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폼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인사이드로 킥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당연히 이 폼들이 두껍기 때문에 발에 전해지는 직접적인 타격이었을 때 충격감은 이 제품들 빙이나 아니면 네오라든지 아니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과 공 사이에 발과 공만으로 공을 찰 때랑 그 다음에 발과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찰 때랑 그 다음에 발과 축구화 사이에 이런 메모리폼 정도 단순 스폰지도 아니고 메모리폼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공이 여기에서 날라와서 그러니까 그라운드 지면을 굴러서 빠르게 전달되는 공하고 그 다음에 높이 킥을 해서 인사이드 트래핑을 한다고 했을 때 접촉되는 인사이드 쪽에 볼이 맞았을 때 느낌은 상당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맨발이 아니라 그 중간에 발과 공 사이에 이 정도의 충분한 정도의 완충 양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예를 들면 볼 터치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 하는거죠 프로 레벨의 선수는 공이 롱킥이 날라오게 되면 인사이드 트래핑하는 데 있어서 여기 포옴이 있건 없건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몸이 익숙해서 몸이 충분히 공에 트래핑할 때 반응할 수 있고 발이 정확하게 볼에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충격감은 당연히 이쪽이 적긴 하겠지만 볼 컨트롤 자체에서는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이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데서 축구와 이 포옴의 유용성에 대한 얘기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 트래핑이라는 것은 공의 발을 어디에 부분에 대느냐 하는게 문제인거지 이런 포옴 소재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에요 공이 날아오는 그라운드를 통해서 굴러오거나 아니면 롱킥으로 날라오거나 했을 경우에 트래핑을 할 때는 그 공의 중심부에 스윗스팟 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발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컨트롤의 생명이지 단순하게 이게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이 볼 컨트롤의 정확성을 높여주진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축구화에 자꾸 기대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축구 기술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게 실제로 축구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킥을 할 때는 어떠냐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폼들이 소재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이 정해지는 충격 공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제품과 큰 착한함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레블라의 가장 다른 제품 네오라든지 모렐라와 다른 가장 큰 레블라 제품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은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사이즈는 260 이고 제가 260을 신으면 제 발에 완벽하게 딱 맞습니다 요런 축구화는 제가 많지가 않은데 가장 애용하는 축구화가 예를 들어 엑스프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저 정말 좋아하는 유발란 44 일본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 이 모델도 제 발에 그러니까 네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엔지니어링 라스트 로 되어 있는 요 형태에는 제 발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신고 나면 발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보면 생각보다는 실제 여기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왜냐 발이 꽉 맞는 상태에서는 요 부분들이 실제로 공을 차거나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 이거를 느낄만한 정도에 구체적으로 느껴서 발이 엄청 편하다고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게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즉각적으로 공을 차는 순간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공을 차 보면 여기에 있는 메모리 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레블라트도 마찬가지 히티 프레임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걸 두껍게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물론 네오에 비교한다 네오나 모렐리아처럼 라이닝 페딩 자체가 얇은 쪽에 인사이드에 비교한다 그러면 착화감사 킥사형에 충격의 정도가 완화됐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거나 완전히 발에 딱 맞는 상태에서 끈을 주고 눌러보면 여기에 있는 메모리폼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만한 것은 아니거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되고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의 메모리폼을 연상하는 것은 되게 베개 같은 침부류잖아요 그거는 되게 두껍죠 이런 두께가 들어가 있고 머리로 누르면 잘되면 이렇게 쑥 들어갔다 올라오는 정도인데 현재 요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게 메모리폼이라는 형상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데 있어서 일반 스폰지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는 소재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충격 흡수라고 하면 스폰지보다 더 충격의 반응도가 천천히 흡수해 주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고반발성이나 저반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쪽 대외로 서로 다르게 분포를 시켜서 축구화의 안쪽에 패딩을 처리한 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러한 패딩에 있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해서 서로 다른 착각을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메모리폼이 개인의 예를 들어서 이 제품만 계속 사용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이게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얻는 그러니까 애드벤테이지가 있다 축구 경기에 아니면 플레이를 하는데 애드벤테이지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레블라 제품을 리뷰를 하면 제가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즈노의 고육주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렐리아2가 있고 레오가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사일로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더 필요하는데 미즈노는 어쨌든 캥거루 가죽을 포기를 할 순 없으니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되 이제는 단순 캥거루 가죽만으로는 안되니까 역시 인조가죽을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만들고 하프보드 방식으로 인조가죽은 두개 소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가 되어야되면 결국에는 소재를 절개를 해서 두 파트로 나눠야되니까 결국 하프보드 방식이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프보드 방식으로 가게 되다 보면 무게는 줄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축구화를 캥거루 가죽으로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이미 모렐리아2나 네오에서 충분히 다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새로운 축구화를 만들고자 하는거 그거는 소재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소재를 기본적으로 극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게 소재 안쪽에 다른 라이닝을 배치를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하는 방식 스트레칭을 변경시키거나 이런 방식인데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결국 새로운 사일로 리즈노가 만드는 맨발 감각과 그 다음에 천연 캥거루 가죽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고자 하면 결국 이룰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니까 레블라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블라 컵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렐리아2나 네오나 이런거에 비해서 미세한 착화감들의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축구화들이 예를 들면 나이키를 제가 커뮤니티상에 올렸을 때 GT 그 다음에 베이퍼 머큐럴 베이퍼 그 다음에 천연 캥거루 가지고 사용된 예를 들면 TMP 세 사일로 이렇게 제품을 놓고 봐도 과연 이 세가지의 사일로가 정말 각각의 축구화가 정말 독자적인 어떤 착화감이나 핏감에 근원적인 차이를 만들어주고 기능적 차이를 만들어두느냐 하는데 의문이 다르듯이 미즈노도 지금 만들어진 걸로 보면 네오3의 라스트 형태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오3에 사용되어 있던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소재의 인조가죽이 레블라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플레이트에 관해서는 레브가 독자적으로 설계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오나 모렐라와 어떠한 더 나은 배틀그립 그러니까 나은 그립성을 확보해 주거나 더 높은 내구성을 만들어 주는 스터드 구조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축구가가 갖고 있는 단점이자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예를 들면 레블라 처음 설계되었을 때 당시에 달라진 부분 이런 것들은 최근에 그 네오3 이런데서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우선 이제 아 스터드의 굵기 레블라 최초 초창기에 비하면 여기에 스터드가 완전 라운드는 아니었는데 비해서 이제는 앞쪽에 있는 요런 스터드들은 완전 라운드형이 된거고 뒤축에 있는 요 스터드들은 길쭉한 형태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요 스터드에는 힐쪽에 있는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다고 봐야 되구요 그 다음에 설계상으로 요 스터드의 간격이 초기 모델에 비하면 넓어졌죠 요렇게 비교해 보면 될까요 예 보면 스터드의 뒤쪽에 간격이 넓어져서 스테빌리티성 그러니까 발을 뒷고 있을 경우 라든지 착지상태에서 뒤축이 먼저 닿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안전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 부분이고 초창기 1 에서는 없었지만 2 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로테이션 리브 그러니까 스터드의 뿌리가 되는 요 부분에 스터드가 꽂혀 있고 아웃소프 플레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요 지금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요게 이제 로테이션 리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로테이션은 회전이 되는데 그 회전축에 스터드에 가해지는 힘을 충격을 완화시켜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죠 리브라는 것은 결국 뼈대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회전이시 스터드에 안정성을 더 기해 줬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샹크 강성을 유지시켜주는 스테빌리티 스파인 스파인드라는 것도 이제 뼈대를 말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축구화가 여기가 강한 샹크가 만들어지느냐 지금 요렇게 보시면 이제 이 당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여기 가운데 샹크 부분들이 있는 요 스테비티 스파인이 있는 형태의 샹크가 휘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강성을 유지했지만 요 단계에서 와서는 요렇게 휘어지는 정도로 유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보다는 샹크 강성이 떨어지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여기에 사용되는 수지양 레진이라고 하는 우레탄 양을 줄여든 결과 대신에 그러면 양은 줄이되 안정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샹크 부분을 강화시키는 구조를 조금 변경시키냐 정도 그 다음에 D그룹라는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축구화가 이렇게 들어가서 발에서부터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움직일 때 이 그루브의 작용은 역시 어떤 형태든지 이 레블라는 발의 움직임에 있어서 방향전화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레블라만이 갖고 있는 레오나 레오나 모리리아2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스테이빌리티 스터드 기존 스터드 안쪽으로 이런 힘을 박아나서 스터드 안정성을 높였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 축구화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면 이 스터드 상에서 지금 문제가 없냐 그 신어보면 이 제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스터드인데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관찰을 하고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이 스터드를 제 시야에서 수평해 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제 눈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 두 번째 각각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있는 이 두 번째 스터드들이 외측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터드와 스터드가 일직선상에 서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뉴발란스를 보면 뉴발란스를 제가 이렇게 정면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스터드와 이 스터드 두 개가 나란히 수평으로 수지국 방향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이 제품은 컵은 이렇게 수평에서 보면 이 스터드가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약간 휘어진 각도를 제가 지금 몇 도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제일 앞쪽에 있는 두 개의 스터드도 바깥쪽으로 스터드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둘의 수평이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터드와 이 스터드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데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세 번째 스터드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스터드와 이 스터드 이 스터드 세 가지가 외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발의 바깥쪽 부분 아웃사이드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스터드의 배열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 스터드와 이 스터드에서 나머지 스터드까지는 비교적 일직선상에 놓여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미세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외측 스터드 이것과 이것이 이 안쪽 보다 약간 더 높게 0.5mm에서 1mm 정도 더 높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으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GT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GT를 제가 신고 뛰면 GT는 아웃솔드 플레이트를 이 가운데 오픈 아치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것을 따라했는지도 몰라요 레블라의 D그룹 스파인드 스테인드 그래서 그 아웃솔드 플레이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축구화를 설명해 드렸을 때 신고 있으면 발 바깥쪽으로 힘이 집중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터드 압 같은 것들이 여기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블라 컵도 동일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인조도 안 되어서 심기가 힘들어져요 인조구장에서 인조구장에서는 레블라 컵 같은 것들을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스터드 자체가 굉장히 고른 형태에서 스테이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두꺼운 스터드들이 굉장히 높은 안정감을 줬었어요 근데 여기로 와서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스터드 크기를 줄였다고 봐도 되거든요 무게를 여기서부터 무려 30g 이상을 줄이려고 하면 어떤 형태든지 손을 대야되는데 어퍼 자체 소재를 바꾸는 것 말고도 스터드의 크기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퍼의 터치감이 어떠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인조구장의 딱딱함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스터드나 아웃솔 플레이트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느냐 하는 건데 이 제품은 거기선 실패 나머지는 그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이 제품을 천연구장에 들어가서 스터드가 약간 천연나디 쪽으로 박히는 구조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전혀가 문제 없기 때문에 천연구장에서 플레이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모렐리아2의 비교적 넓은 착화감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오에서 느꼈던 날카로움은 없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완화하기 때문에 보통의 하이레벨 아마추어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화에 도움을 받으면서 발의 충격이 완화되는 부분들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런식의 많은 절개 구조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아틀레타죠 아틀레타를 보면 가죽에 이렇게 절개선이 많은 것 스티칭이 많다는 것은 결국 스폰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었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게 지금 이런 형태의 아틀레타인데 그래서 아틀레타는 높은 착화감 뿐 아니라 공을 컨트롤하거나 키킹을 하거나 알 때 여러가지 편한점들이 많이 있는 장점들이 많이 발휘가 되죠 이 제품이 물론 아틀레타 최근에 나온 제품은 이렇게 시티프레임처럼 아틀레타는 셀그리드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여러가지 구역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구역에 예를 들면 이런 충격완행 트레임들을 다 집어넣는 상태거든요 셀그리드가 그런 모델처럼 이 제품도 높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 그러니까 발에 충격을 덜해주기 때문에 공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이 다 줄어들면 여기서 발에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편해지겠죠 다른 축가보다는 그런 장점들은 높은 장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스터드의 높이나 그 다음에 아웃솔 쪽을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는 스터드 구조의 위치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적 스터드가 신고 인조구장에 서 있을 때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높은 안정감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화를 비교를 하면서 뉴발란스를 꺼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뉴발란스는 천연캥거루가 기본적으로 소재는 거의 똑같고 플레이트상으로 보면 더 하다하지만 이게 더 무겁고 약간 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굵은 정도라든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라운드형의 스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게는 약간 10g 이상 더 나갈지 모르지만 신발을 신고 지면에 서있으면 축구화가 주는 안정성 이쪽이 월등이 높습니다 월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월등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실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 같은 모델은 안쪽 인사이드쪽에 라이닝 패딩이 없으니까 어떠냐 패딩이 많이 되어있으면 충격완화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지만 대신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퍼가 여러가지 장치가 들어와서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사실은 터치감은 떨어지죠 터치감 떨어지는 거를 여기에 있는 소재로 PT 그라빌에서 퍼스트 터치에 한해서만 그립성이 높다고 지금 미즈노가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미즈노 쪽에서 보면 고육주책이 아닌가 이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품화시켜서 상품화시켜서 출시하기 전까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즈노는 이 제품도 역시 맨발감각을 추구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족이라고 말하는 베어푸드 개념에 이 제품이 과연 충실한 제품인가 하는데도 의문이 다르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모렐리아 나 모렐네오에서는 앞쪽 부분은 다 어쨌든 캥거루가죽이 사용되고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적 얇은 인조가죽으로 직접적인 볼터치감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는데 비해서 이 제품은 인사이더 전체를 거의 완전히 메모리폼으로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미즈노가 말하는 맨발 감각에 실현을 하고 있는 제품이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5년경에 럼버드 미즈노 모렐리아2의 원조 제품을 만들 때 미즈노가 얘기했던 맨발 감각이 과연 어퍼해 주는 느낌이 맨발 감각이었는지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가 다른 축구와 다르게 휘어지도록 만들어진 이 축구와의 장점이 맨발 감각에 해당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맨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퍼가 얇아져서 어퍼가 극단적으로 얇아지는 형태로 가는 쪽이 맨발 감각이라는 기본 축구와 컨셉에 가까워졌지만 1980년대 중반에 모렐리아가 탄생했던 시점에서 보면 모렐리아의 가죽의 두께를 예를 들면 1mm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고 캥그루 가죽의 두께를 1.1mm 정도로 유지하거나 1.2mm 정도로 만들어서 깎았다 그 다음에 고가공상태에서 그 다음에 패딩량을 줄였다 코파 문자도 물론 패딩은 되게 얇습니다 어퍼는 두껍긴 하지만 캥그루 자체가 그거는 킹에서도 마찬가지고 킹도 피타드 가죽을 사용하는 당시에도 가죽 자체로는 두터운 가죽이 사용되고 라이닝 패딩은 비교적 두터운 상태 그거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 모렐리아가 전족부에 앞쪽 부분에 초기에 어퍼에 캥그루 가죽을 사용하는데 라이닝 패딩을 얇게 사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코파 문자리 킹 보다는 더 좋은 터치감을 시킬 수 있는 얇은 어프를 유지했다 하는 점에서는 성공이었지만 그 당시로 축구화에서 볼 수 없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웃솔 플레이트가 휘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었을까 그게 맨발 감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파 문자리 코파 문자리 자랑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여기가 절대로 휘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파 문자를 갖고 있는 중족부 쪽에 샹크 강성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그게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와 미드솔 플레이트를 일체화시켰을 때 얼마나 단단한 단단하고 안정적인 착화가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게 미즈노의 개발 방향이었고 그러면서 코파 문자리 무게를 약 20-30g 이상 더 경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를 얇게 코파 문자 같은 경우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껍죠 그것보다 훨씬 얇게 그 다음에 어퍼도 얇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렐이라는 제품을 탄산시키게 된 요건이었는데 지금 그 관점에서 맨발 감각이라고 하면 여전히 모렐리아나 네오는 그에 합당한 수준의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레블라 컵은 우선 이제 그 점에서는 여기에 하당되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샹크나 이런 부분들이 유연성과 확보와 동시에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특히 천연잔디에서 만약에 방향을 바꾼다고 할 때 바깥쪽 스터드의 길이를 약간 길게 하고 스터드의 몽트를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해서 바깥쪽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더 빠르게 해 주거나 강하게 해 줄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어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두껍게 도포 되어 있으면 현대 시점에서의 맨발 감각이나 터치감에서는 마이너스 요소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터치가 높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이 레블라라는 축구화가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다른 축구화들과 차이점 그러니까 GT라든지 고스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신 제품에서 모더니티가 극대화된 제품인데 그러니까 현대성이 극대화된 제품이죠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제품의 설계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미즈노가 현재 모더니티 미즈노의 현대성을 추구하는 모델이 레블라라고 하면 그 레블라 사이너는 과연 이런 메모리폼이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현대 축구화의 모더니티에 부합하는 제품이냐 하는 데서는 의미가 남을 수 밖에 없고 오히려 그 제품은 예를 들어서 네오베타라든지 그런 제품이 더 모더니티에 접근해 있지 않냐 왜냐하면 밴드에 니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재상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초기 레블라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확보가 된 것은 역시 경량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프의 유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팅감 사실 레블라는 약간 비대칭 형태에서 캥거루 가죽이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자체 어프가 갖고 있는 성형성 자체가 뛰어나게 확보되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이유는 역시 여기에 있는 가죽 양들이 전체로 이미 어느정도 성형력에서 완전히 도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품에서는 완전한 정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역시 비대칭 레이싱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범용성이 높고 그 다음에 라스트 상에서 레블라 3의 라스트는 저희가 완전히 신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이건 실패작이고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비하다고 하면 훨씬 개선된 라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 발현은 완벽하게 피시되는 제품입니다 264 사이즈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 외에는 다른 제품 이 축구가의 장점을 본다고 하면 역시 아 역시 일본 제품이라고 감탄할만한 요소들이 많은게 정말 깔끔해요 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신발의 안측에 지금 사용되어 있는 라이닝을 전부 스웨이드 처리했습니다 전부 스웨이드 그 이야기는 땀에 조금 나더라도 신발이 끈으로 딱 붙은 상태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고 이 자체로 락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힐 쪽도 이 안쪽도 전부 스웨이드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웨이드가 과하게 들어가고 힐컵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려고 하면 락다운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뒤꿈치 까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보시다시피 이 뒤꿈치도 굉장히 유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축구와도 사실은 크게 적응이 필요 없이 자기 사이드에 잘 맞게만 간다고 하면 물집에 큰 영향 없이 잘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열 개인의 제 라스트에 잘 맞는다고 하면 제가 나이키를 모시는데 나이키를 잘 맞으시는 분은 이 제품이 안 맞을 수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인수홀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축구와 인수홀이라는 것은 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 스터드가 지금 주고 있는 아웃사이드 쪽에 설치되어 배치되어 있는 이 스터드들이 두번째 세번째 스터드가 외측으로 약간 휘어져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축구와의 인수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스터드 압박이 이쪽 부분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인수홀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반대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와의 락스 설계는 기본적으로 인수홀의 두께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신발 내부의 공간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반대인데 신발 자체 완성도로는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코팅되어 있는 부분 또 여기에 있는 통도 역시 스웨이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서 조금 내려가면 겉은 역시 여기가 전체 통의 바깥쪽 부분은 요렇게 보면 다 우레탄 얇은 러버 타입의 우레탄 같은게 도포가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물의 흡수를 막아주죠 그런 부분인데 요 통에 끈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아래쪽으로는 메쉬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흰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 회색과 흰색이 나눠지는 부분들 있죠 여기는 메쉬로 되어 있어서 얇은 핏감의 통풍성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스티칭을 다 본딩 처리 요런 부분들이 다 본딩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MIG 제품이라고 하죠 Made in Japan 이라고 기본적으로 아웃솔 부분 스터드의 길이 그 다음에 스터드의 외측의 슬게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불만족스럽지만 미즈노 제품들이 보여주는 제품 자체로 갖고 있는 완성도도는 정말 높아요 물론 본딩은 X 모델이나 아디다스 모델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델이라서 천연캥구르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런걸 가지고 하면서 이정도의 텅 소재를 구성하거나 이게 스트레치벌 텅이라고 부르는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안쪽 전체를 스웨이드 처리를 해서 락다운 핏을 잘 만들어 주는거 락다운은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의 공간을 메워주는 여러가지 형태로 축구화를 구성하는 그 외로도 그 자체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발이 딱 맞는 사이즈를 신었다는 가정안에서 스웨이드가 있음으로써 주는 높은 안정감 발이 밀리지 않는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이런걸 사실을 하게 되면 런스립 양말 같은게 전혀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식면에서 레블락컵은 여러가지 좋은 축구화로서의 장전들은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높은 제품의 완성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되고 다만 이 축구화는 지금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봐서 이 아웃솔 스터드가 일직선상 외측으로 휘어져 있다 이런것들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제가 레블락1을 보고 있어도 일직선상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아스레타를 보더라도 이런식으로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이 제품 자체가 이 스터드 제품이 제가 공교롭게도 리뷰한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 원래 아웃솔 스터드 설계 자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렇게만 보면 그 부분을 느낄 수 없지만 요렇게 놓고 보면 확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로테이션 립의 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그루브라든지 샹크작용 이런것들은 사실은 이 축구화에서 크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레블락은 어쨌든 오프 안쪽으로 메모리폼에 해당하는 소재를 집어넣어서 다른 미즈노 사일로 상에 차별화를 이룬 제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고 높은 착용감도 있고 모렐리아 제품이나 네오의 핏감이 라스트 구조상으로 자기 발과 잘 맞으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문제는 스터드기나 이런것 때문에 사용에 제한 분명히 따른다 발이 불편함에 따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대신에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메모리폼이 들어갈까 저반발이냐 고반발이냐 하는것들은 사실은 볼 컨트롤 상에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킥을 하거나 멀리서 날라오는 공을 여기 딱 터치를 했을 때 주는 발에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발이 실제로 느끼는 충격이 완화된 느낌은 굉장히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를 들면 축구 기능적인 기술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고 순전히 개인에게 느껴지는 어떤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 이런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축구화 특히 예를 들면 네오같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에서 신발 자체가 주는 정말 맨발 감각에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신발이었던데 비하면 이 축구화는 충분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렐리아2 제품으로 너무 베어해서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오로 갔을 경우에 네오 자체도 너무 날카롭고 딱 그렇게 하다 고 하면 중간 절충 정도 선에서는 이 제품이 좋다고 보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웨이버컵과 이 제품을 비교하면 이 제품이 더 어퍼상으로는 더 나아요 역시 문제는 스터드 문제가 그래도 하나의 숙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남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긴 시간이 됐는데요 벌써 한 55분 정도 됐는데 레블라컵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뭐 이 축구화 제품의 여러가지 디테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요 뭐 다른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곧 이 제품을 기초로 해서 리뷰를 올린 다음에 이제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과 이 제품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노레블라컵 제품에 대한 레플리카롱TV의 리뷰였고요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